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유당을 낳았느니라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와 사바스를 낳고 여호 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루파벨을 낳고 스루파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위까지 연례되어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해서 이 자손이 어떻게 내려왔는지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했느냐 여기에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노래를 잘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악기를 다 동원해서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경배 받으실 분으로 여기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예배는 그것을 알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난 땅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하신 예언의 섭취를 이루는 약속이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생명에서 극복이 된 요인은 무엇이에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인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많은 왕과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이슬람 교도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이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신다 하냐면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리라 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 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세자손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설한 왕입니다 열두 집화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한 왕이에요 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시는 한 가지가 나올 텐데 이세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서치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 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한 이세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 계보가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드디어 성취되어지기 위한 계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삭 중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애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열두 아들이 나왔어요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근본 되어집니다 3절을 가면 그 중에 유다를 뽑아냅니다 다윈식 유다 집화 중에 나왔기 때문에 유다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야곱에게 그것이 전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유다 집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계보가 이루어질 때에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윈식에 약속을 해요 네 자손 중에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열한기상 9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요 어떻게 그 약속이 석취되는지를 말합니다 열한기상 9장 3절과 우리 4절 말씀 열한기상 9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만일 너희 자선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을 왜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었다 여호의 이름을 그 거룩한 성전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별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이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성전일자로 부숴버리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위드왕까지가 열래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언제 성취될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출애급을 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의 나라가 온전히 다위드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4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위드왕이 세워질 때까지 열래되었는데 약속의 성취가 열래대만에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위드왕에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가 열래돼요 다위드왕의 왕권을 주고 너희가 내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윤리와 법도를 잘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만을 그들의 주, 그들의 구원자로 여기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의롭게 행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윤리와 법도를 수정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룰 때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거룩한 성으로 보존되어지고 거룩한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위드왕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행하면서 조간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막 첫 첩을 천명이나 갖고 있으면서 범죄하며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뒤로 그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겨서 유다 지파 중에서는 그 맥을 이어 내려왔지만 열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부강국으로 갔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한국이 되어지면서 두 왕구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그가 기름붐을 받고 왕이 됐지만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 바할신을 섬기도록 황소를 구성으로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바할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조전 3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고륵한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니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너희 예수님을 세주로 섞인 온전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세 번째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것이 고륵한 이름을 가진 성전으로서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륵한 이름이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고륵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고륵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륵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온전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바르게 행하는 행합,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순정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고륵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 이후에 예수를 만난 우리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위가 시작되어지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14대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왕권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든 섬기지 않는 왕이든 계속 이어져서 14대가 세워지고 끝에 문화세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왕이 세워져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11기상 9장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되어지도록 바벨론을 사용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14대 만에 왕정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곳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이루고 거룩한 석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끊어지지 않은 왕위가 이어져 계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졌어요 14대 만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으로 보여지는 왕위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난한 땅, 그 유대 땅에 이루어지는 유다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유다의 자손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것 또한 14대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들이 왕정시대를 정취를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 삶 속에서 또 14대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멈추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낳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 스르빠벨이 이름이 있습니다 스르빠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나 우리 학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학계서 2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네종 스르빠벨아 여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알디엘의 아들 스르빠벨 이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스르빠벨은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는 일에 속독으로서 그 일을 했는데 학계서 2장 23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사봤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자로 너를 인쳤다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들 스르빠벨이 태어나고 그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유다왕국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14대 동안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과 솔로몬이 주었던 영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올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합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14대가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중건이 되었지만 그들의 제사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온전한 여호와의 날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 바벨론에서 메대바사가 세워지고 헬라 왕국이 세워지고 로마 왕국이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치안에서 속국으로서 있게 되었지 여호와의 날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절히 기다렸던 게 메시아였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과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모든 윤리와 규례를 조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대 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이삭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12집화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것이 약속의 성취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을 범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계보는 계속되었고 유다 집화 중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이 계보를 볼 때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엄마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엄마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에레스라 세라를 낳았다 이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 이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 첫째 아들의 아내가 다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품수비 장자의 명분을 잇는 자손이 태어나요 그 유업을 잇을 수 있어요 다말은 장자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낳으면 장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죽었어요 오난에게 주었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하나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 봐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얘가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장성해지면 너를 부를게 했어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이 성숙해졌어도 나마를 부르지 않는 걸 그래서 그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와 잠자리를 하고 아들 낳은 게 바로 베레츠와 세라입니다 베레츠와 세라가 유다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로 갖기 위해서 유다에게 당신의 도장,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허리끈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이 도장은 약속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죠 지팡이 능력의 표준이 있죠 허리띠는 일을 할 때 동인은 허리띠예요 이 세 가지를 왜 다말이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자, 예수 그리스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삶이 하나님의 상제입니다 다말은 그녀라 그 다른 남자와 통관해서 임신을 했다고 할 때 그 증거를 내어놓았어요 다말은 자기의 믿음대로 유다의 후손을 낳아서 장자의 아들의 명분을 이어내려갈 수 있게 한 여인이었는데 이 다말이 가난한 족속이었어요 5절에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참할 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어요 살몬은 기생납, 그 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기생납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한 사람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낳은 루시입니다 루트도 모합 여인이에요 이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 죽어서 나오미는 기업을 이을 자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아들 낳아 오벳을 낳게 돼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 그 자가 루시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계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 여인들은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14대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유다치파의 집안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유다치파 중에 나왔고 그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는 동정령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이 인태케 함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혈통의 그 계보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이 혈통으로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혈통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보라감에 약속한 그 약속의 계보를 이뤄내려올 때 육체의 혈통 중에서 다위당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웠지만 율법을 통해 온전한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율법과 규례를 순정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그들을 사용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육체로는 유다의 집화 중에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혈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하나님이 아브라감에 한 약속을 영원히 성취할 수 있는 다윗의 위를 가진 혈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그 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열두 사도를 낳았어요 그 열두 사도가 더 나아가서 120문도가 나왔어요 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몇 날이 못된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다윗의 왕위를 세우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혈통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영생이 들게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풀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계보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계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 혈통으로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진 예수님 주가 되어진 피로 나음을 받은 거듭난 영혼들이 그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이루어지는 완전한 성취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에게 남겨진 건 120문도 뿐이었지 온전한 거룩한 나라 왕국이 세워지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원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집을 준비하는 것은 계보를 이어내려가서 내 가문을 번성시키고 내 가문을 온전히 생긴 일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이 그 계보를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증인들이 그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그 왕권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왕권을 가진 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는데 피로 사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게시록 5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이것은 우리의 원어는 왕들이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네 후선에서 왕들이 많이 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왕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는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계속 계승해 나가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자정하실 그때까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 거룩함을 입고 의롭담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족석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담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아들이요 왕들이 되어지고 제사장들이 된 자들이요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누리면서 제사장의 노릇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증인들은 뭘 했어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다시 되림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함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담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아 그래야 영생을 얻어 이걸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내가 왕이 되어줬고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줬고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그 왕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어디리라?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의 이름이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말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에베스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충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에요 그분이 자유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증거한 게 선지자예요 사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증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초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증거를 받고 믿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의 영의과 심으로 성전이 되어진 건물이 되었는데 이 건물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예수님 안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일을 함께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 열한기상 2장 4절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주로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모든 말씀에 순정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것은 우리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온전한 마음과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순정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럴 때 온전한 예배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온전한 성전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그 다음 23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연합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황제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에 순정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14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거룩함이 나타났고 그 자신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아들을 낳으셨죠 계보를 잇는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은 순교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의 피를 계속해서 뿌린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나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면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살인했다라고 했거든요 형제를 악하다 말해도 살인했다라고 말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즉 말하면 생명이 그 속에 없다 약속의 석출을 이루는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될 때 내가 그 계보를 잇는 자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계보를 잇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말처럼, 루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실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과부리엘 천사가 말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도 나의 몸도 주의 것이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가진 건 모두 주의 것이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이브의 약속 같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제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돼서 그분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주님을 창성하며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일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온전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같이 본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바로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 처녀의 둘의 차이는 뭐냐? 기름이 준비되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차이예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대사랑의 가산서 5장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의 것은 주님이 심판하셔 이 땅에는 지금 악이 관용하고 있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이미 약속하셨고 혈통을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구약이 기록하고 있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오실 예수님이 이룰 왕국을 계속해서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믿음의 혈통을 이루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4절 말씀을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자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입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자에게만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뿐이에요 슬기로운 5천년은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 할 때 조금 더 염려할 것이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미련한 5천년은 신랑이라고 했을 때 기름이 충분치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6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계부를 이어나가는 자로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야 돼요 그 지어나가는 거가 사랑으로 평쾌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바르게 의를 행하며 그리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대명을 지켜나가는 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조차도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워서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합형케 되어지지 않으면 사춤이 일어나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상하게 혀를 내지 않고 있어도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념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게 하는 이 시간이 왜 주어졌느냐 믿음의 계보를 이어내려가는 자로서 부르신 것이고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짓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나라로 주님을 매지할 수 있어야 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생명체계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정말 그 고백의 벌거벗음이 이 시간에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의류행하는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로 그 계보가 이루어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위까지가 열래되어 다위세서부터 바벨론에 이거될 때까지가 열래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가 태어날 때까지 열래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진실로 바라고 원하시는 완전한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흘리신 그 물과 피와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피와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잔어요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육체혈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은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계보요 그 예수님의 피의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피로 나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여 하나님 앞에 늘 의료를 행하는 자여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순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십년 가운데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성령님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지는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온 세상의 열방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하도록 날마다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더 뽑아내시고 더 이끌어서 무정으로 던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우리 가운데 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많은 자들 거룩한 하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심의의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주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이 받으실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계보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미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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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